어 너 죽겠는데 너 어 아페라 너 죽는다 죽는다 죽어 아 죽여버렸다 어떡해 괜찮아 아페라 어 아프지 않아 괜찮아 어 아프지 않아 괜찮아 왜 깜쳤으니까 이 개새끼들아 어 왜 깜쳐 왜 도대체 아까부터 어 적당히 해야될 거야 적당히 왜 이렇게 까불어 왜 이렇게 암모맥 마크하고 막 실력도 없는 자식이 말이야 바로 순 이렇게 하면 된다 참 쉽죠 바루스 버프 된거 기념으로 이제 하는건데 공격력 몇 올랐죠 님들 2인가 3인가 몰랐는데 그저 공경이 옳은 것은 방으로 쓰는 생존기가 없으니까 이제 보물사냥꾼보다 우주적 통찰력 들어서 힐하고 이제 플래시 쿨타에 빨리 돌려주는 참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바로 사운드 알려드립니다 강의 아닙니다 강의 보다는 약간 알려드립니다 바로 쓰는 이렇게 하는거다 뭐 이런정도 아펠리오스랑 소라카네 많이 때려야겠네 겨우 3이라니 3 되게 많이 그런건데 3이면 강의로 해달라구요 안돼요 반만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건지 세세하게 막 팁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플레이 하는거다 요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는 근거를 설명해주는거고 요거는 그냥 플레이 만 보여드릴게요 참 쉽죠 느낌으로 라인 한대씩 쳐주고 다가온 상태한테 2 이렇게 수호자 빼주고 자 막탑 마거거주고 다 먹어주면 들어가서 뿌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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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드미안치지? 슈 피해주고 막타먹어주고! 다시 2 던져주고 뿌슈! 까비해 자 막타먹어주고! 쿠션 하나 먹어줘야 맞다야할거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휘차징 해주고 무빙 유도해주고 요런식으로 라인전이 이겼죠 벌써? 디모와서 아펠리오 쏴안 갱 올수도 있는데? 갱 올수도 있어 갱 올수도 이런식으로 참 쉽죠?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너무 쉽죠? 바르스는 이렇게 하는거에요 아셨죠? 자 강의 끝 바르스 요런식으로 라인전 이겨주고 갱킹 오면 이런식으로 플래시로 빨아주고 카이스 노플 아펠리오스 노플 노일 요런식으로 너무 쉽죠? 요게 바르스다 끝 상대 앞으로 나오면 브로키 한번 모아서 쏴주고 너무 쉽다 요런식으로 해주면 된다 이제 스펠이 없으니까 카이스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복수갱 오겠지? 복수갱? 미드도 따였고 탑 라인도 땡겨져있고 무조건 복수갱 오겠지? 라인 땡길게요 얘네 딜교환이 평당히 적극적인데 거의 룰러인데? 데프트인데 그냥? 어? 딜교환 하는게? 누가 보면 카이스 온 줄 알겠어 뒤에 어 너 죽겠는데 너? 어? 아페라 너 죽는다? 죽는다? 죽어? 아아 죽여버렸다 어떡해 괜찮아? 아페라? 어우 소라카 괜찮아? 아프지 않아 괜찮아? 왜 깜쳤으니까 이 개새끼들아 어? 왜 깜쳐 왜? 도대체 아까부터 어? 적당히 해야될 거야 적당히 왜이렇게 까불어 왜이렇게 암모빙 마크하고 실력도 없는 자식이 말이야 바로순 이렇게 하면 된다 참 쉽죠? 너무 쉽죠? 누구나 할 수 있겠죠? 템은 하지마 아 진짜 광기다 광기 진짜 저 녀석 어? 봤어요 방금 기왕끈으로 오는거? 진짜 광기다 광기 넌 뒤졌어 너는 아아 그렇게 맞아 놓고도 끝까지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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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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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발기 먹으려고 했는데 잠깐만잠까만 더블킬 하려고 그러는데 깝이 앞에라 너 너무 깝쳐 너 적당히 깝쳐야 될 것 같아 너 깝쳐서 벌줄게 지금부터 벌줄거야 무슨 벌줄거냐면은 민현 다 없어지는 벌줄거야 지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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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먹을 민현 하나도 없어 다 없앨거야 지금부터 자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 어때 까불지 않을거라고 후회되지? 아니 저거 뭐해 아니 우리팀들 뭐하냐 저기서 도전 막을 수 없습니다 아 별 또 죽었어? 아니 너 민현 너 더 안되겠다 너 안았지 너 라인 안았으니까 벌줄게 너 너 벌줘야겠다 너 라인 안았으니까 더 없앨거야 민현 너 먹지마 너 그냥 너 너 먹지마 너 다 없애 민현 너 안되겠다 안밀어줄거야 너 어 너 소라카 그냥 앞으로 막 나와 일로와 너 너 나오지마 자식이 어딜 그냥 막 걸어 나와 너 어어 아필리오스 또 까불어 또 까불어 아필리오스 아필리오스 일로와 일로와 그만 까불라 했지 내가 니 친구부터 죽일거야 뿌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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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앞으로 막 겨 나와 아니다 한칸 먹고 라인 하나 먹으면 햄이 나올거 같은데 아 민현 놓쳐서 안나온다 와드가 있네 아필리오스 아필리오스 아까 박아놓은 와드구나 야 고맙다 이걸로 템 뽑아올게 야 고맙다 바르스 궁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바르스 궁은 안 쏘는 척하다 쏴야돼 쏠거같이 쳐다보면 안돼 딴 데 보다가 갑자기 쏴야돼 갑자기 딴 데 보다 안 쏘는 척하다 그래 상대방이 못 피해 놀랬죠 방금 그렇게 놀래다가 맞는거야 음 소라카한테 쏠까 바르스 궁 아필리오스한테 쏠까 음 별로 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별로 의욕이 없는 날이야 오늘은 아 우울해 음 왜 안나오지 음 별로 궁을 이게 뭐 쏘고 싶은 생각이 안드네 아 어떻게 해 안 쏠것처럼 연출해줘야겠다 집을 간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 타워나 밀어야겠다 아 룰루가 저기서 뭐라든 말든 난 타워나 밀어야겠다 아 때리지마 아 무서워 아 도망갈까 아 어떡해 너네가 너무 무서워 타워 빨리 부수고 도망가야겠다 쏠 생각은 진짜 1도 없어 1도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1도 없다 갑자기 어 아시겠어요 안 쏠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런식으로 해야지 상대방이 못피어 놀라가지고 장난치는게 아니야 진짜 참 쉽죠 자 이렇게 룰루랑 1대1 어 너 룰루랑 1대1 해 어 나 없어 나는 집에서 지금 템 사는 중 아 루난 살까 유영무이 살까 나 지금 없는 상태야 앞에라 1대1 해 편하게 나 없어 지금 편하게 1대1 해 편하게 1대1 해 편하게 1대1 해 편하게 1대1 해 이 견하학이니까 어 뒤에 있지 아이 씨 왜 그랬어 신중하게 플레이하지 빠지는 척 가다가 딱 들어가 쉿 쉿 왜 탈주했나본데? 앞에 탈주한거 같은데? 앞에 탈주했는데? 근데 왜 안보임? 트럭카님 타워 부수는거 처음보세요? 뭘 꼴아보세요? 트럭카님 뭘 꼴아보시냐고요 뭘? 타워 부수는거 처음봐요? 조심하세요 아니 아펠님 게임 안하시는거 같은데요? 어떻게 해? 뜨든지 뜨든지 아 일로와 일로와 쏘자고 쏘자고 어? 아니 이게 뭐야? 일방적으로 얻어먹고 끝났잖아 저 공들어왔습니다 꼴아보시면 바로 공날립니다 꼴아보지 말라고 했지 어? 이걸 피해? 아아 야골라 아 야골라 진짜 왜 이렇게 야골라게 하냐 쟤? 열받게? 타워나 밀자 타워나 밀자 걸지마 걸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 타워나 밀어 타워나 밀어 하고 하고 그냥 타워 밀어 타워 밀어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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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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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치기 성공? 아 실패 어떻게든 우블루 유인해 볼라고 짜식이 말이야 어? 나 들어갈거 같애? 어? 들어갈거 같애? 내가? 아 야 진짜 노잼으로 끝났네 아 너무너무 강하게 했나? 힘 조절을 실패했는데? 오랜만에 부퀴하니까 힘 조절이 안되네 아하 하여튼 바루스는 요런식으로 하면 된다 아 참 쉽죠? 바루스 가위 끝 Fahrenheit 하이빗 동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